다 아이스로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들어오게. 그래서 들어오게. 화장실 없나? 화장실 2층에 있어, 2층. 뭐 할까? 핫플레이. 나 좋아해. 우리 반장이라도. 마이크. 뭐가 마이크야? 나 이거 많이 했는데? 근데 난 솔직히 궁금한 게 우리 얼굴만 나올 거 아님? 근데 왜 마이크를 웃다놨냐? 아니, 아니. 약간 그런 거 알아? 생생정보 통해서. 아, 이러면서. 이거 맛있어. 나 옛날에 그거 했었다? 그럼 지금 찍고 있는 거겠네? 다 찍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인터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그냥 이런 거 있잖아. 막, 오늘은 홍대를 왔다. 홍대에는 예쁜 카페가 많다. 홍대에는 예쁜 카페가 많다. 홍대에는 예쁜 카페가 많다. 안녕하세요, 콜린입니다. 주문 도와드릴게요. 얼그레이 시콘 케이크 하나랑요. 얼그레이 시콘 케이크 하나랑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드로 해드릴까요? 네, 카드로 해드릴게요. 주문 들어가면 갖다 드릴게요. 네. 혹시 포즈 하나 나오셨어요? 네? 포즈 하나요? 아, 잘 모르겠는데. 물어봤어? 네.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약간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아니, 가. 아, 일부러? 어, 진짜 일부인데. 자기는 확실히 아는 게 맞는지 약간 이런 거 바라보려고? 근데, 근데 개선을 해서 비율이 더 좋은데? 응. 누가 봐도 연예인이라고 거기에 심할 만화? 어, 어, 주문받는다, 주문받는다. 어, 야, 잠깐만. 찍는데? 오, 우리 나온다. 염색했잖아. 염색했잖아. 연예인이네요. 네. 아, 네. 아, 나 눈 감아. 아, 나 눈 감아. 미친리. 아, 이증면. 아, 이증면. 아, 이증면. 왜에이. 아, 나 눈 감은 거 진짜 알았어. 진짜 아닌가. 아, 진짜 아닌가? 야, 말tit нем아. 이증면 있어야지? 야, 맞나? 맞다. 소리가 났어? 나 엄청 팬이었는데 뭐야 얘기하지? 그래도 프로듀서를 또 팬이었다고 왜? 2년 걸려고 프로듀서 보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왜 안 했어? 그게 최애야! 님 내 최애였음 너무 인성이.. 인성이 너무 좋아 코다야 님 너무 훔쳐서 고맙습니다 그래.. 가능성이 있는데 코피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이진혁 씨 맞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연식이랑.. 제가 모르겠어요 코피 맛은 괜찮으세요? 맛있어 다 드실 만큼 좋으시단 거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대박 다행이다 다행이야 이진혁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네요 진짜 한 번도 못 알아볼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지금 2시 이 정도 되니까 카페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네요 그래서 알아보신 것 같아요 다시 잘 해보겠습니다 연예인이 알바하는 게 어떤 분이십니까? 연예인이 알바하는데 우리는 연예인인지 모르겠어요 차는 괜찮으세요? 네 진혁이 아니에요? 네? 진혁이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케이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진혁 씨 맞죠? 이진혁 씨 맞죠? 이진혁 씨 제가 이진혁 씨 팬이어서 편사도 왔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최애였다고 어떻게 말이 되냐? 근데 약간 좋아하는 티는 나 이랬어 눈이 여기 있어 눈이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저 2층으로 2층으로 가면 뭐가 또 뭐가 또 트위트 이거 누가 올렸대? 누가 올리고? 아 트위트 떴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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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그래도 사람이 계속 원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거 깨끗이 한 번도 못 알아보니까 랩ㅜㅜㅜ 이렇게 했지 네 며칠 내 느낌 허전해 안 보고 있어도 보고 진짜 더 이상 또 한 번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